원주시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민참여단을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매일 4명씩 2시간가량 선별진료와 역학조사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동선 공개 등에 대한 시민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지자 원주시가 투명한 행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환자 수송과 확진자 역학조사 등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높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